안녕하세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플레이어 여러분 로얄패스 M2 주요보상을 소개해드릴 CM스카입니다 한달주기로 돌아오는 로얄패스, 마음에 드시나요? 이번 로얄패스 M2에도 멋있는 스킨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 CM스카와 함께 빠르게 로얄패스 M2 주요보상을 알아보도록 할까요? 가장 먼저 로얄패스 M2를 엘리트로 업그레이드하시면 1레벨에서 즉시 심해의 포식자 세트와 심해의 습격자 우주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5레벨에서는 심해의 포식자 머리장식을 10레벨에서는 라피스 베리어 배낭을 15레벨에서는 무료로 준비되스 이모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신나는 준비되스 이모트를 친구들과 함께 사용해보세요 20레벨에서는 심해의 습격자 비행기 스킨을 25레벨에서는 분홍빛 피크닉 교복 세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30레벨에서는 심해의 포식자 수류탄과 심해의 습격자 이모트를 35레벨에서는 에일리언 테크 큐비지를 40레벨에서는 심해의 습격자 엠트포를 마지막 50레벨에서는 심해의 습격자 세트와 심해의 습격자 머리장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멋있는 모습으로 전장을 누벼보세요 50레벨 달성 이후 모은 RP로 교환 상점에서 여러가지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 있으며 추가로 로얄 어드벤처에서 얻은 탐험 물자를 이용해 웨이브 브레이커 세트와 웨이브 브레이커 머리장식 쉘스론 3토바이 스킨도 얻으실 수 있으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달 주기로 돌아오는 로얄 패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로얄 패스 만렙 보장 파헤치기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CM 스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